에이 시댁 안한다 안해 아유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쭈리벅입니다 오늘은 조금 비장한 각오로 나와있습니다 오늘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시방에서 야낙을 해볼건데요 고기를 잡을지 사람을 잡을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잡겠죠 그리고 일단 체력을 아껴야 내일 아침까지 살아서 불치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멘트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블랙 드래곤에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서 장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났는데요 줄이 앞으로 안날라가고 옆으로 날아가요 앞으로 던졌는데 저기 떨어졌어요 젠장을 아 바람만 바람만 조금 죽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멈추질 않네요 아이 젠장 아침까지 이러면 어떡하지 아이 큰일났습니다 아이 시댁 나를 완전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이 오늘 낚시 망하겠네요 아이 시댁 그냥 집에 갈까요 아이 씨 큰일났네 네 지금 그림은 상당히 멋있죠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젠장 아이 죽겠어요 아이째 걸리지마 걸리지마 걸리지마라 걸리지마 마라 아! 엄청 무거워요! 아! 어!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 안 돼! 아! 걸렸대! 엄청 큰데! 아! 엄청 큰놈인데! 엄청나게 큰놈이었는데! 아! 또 걸렸어요! 아! 막 팔 떨어질 정도로 엄청 큰놈이었는데! 아이씨! 제가 이때까지 낚시하면서 힘이 가장 셌던 것 같아요! 와! 낚싯대 들고 리를 감기 힘들 정도로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다 끌고 와가지고 요 앞에서 걸려가지고 놓치고 말았어요! 물 빠지면 아마 보일지도 몰라요! 아! 젠장!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이게? 우럭인가? 우럭 같죠? 어이씨!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그맣습니다! 놔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장원학씨는 비록 실패했지만 실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장원학씨는 시간 때우기에 불과했을 뿐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삼치와 풀치입니다! 하하하하하하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삼치와 풀치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몸은 피곤하고 라인은 다 날리고 채비도 다 날리고 아이 죽겠습니다! 네! 낚시 못할 것 같아요! 아직 해 뜰라면 2시간이나 남았는데 아이 미치겠습니다! 아! 오늘 되는게 없네요! 아이 짜증나! 네! 낚시는 글러먹은 것 같고요! 하늘에 지나가는 UFO나 찍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영상 대박 날텐데! 하하하하하하 오! 저기! UFO다! 하하하하하하 뻥이요! 네! 비행기입니다! 네!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오락가락해요! 하하하하하하 젠장알! 아! 이 시대! 오늘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아이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 그냥 집에 들어갈까봐요! 오! 여러분! 달 보십시오 달! 오! 대박이에요! 오! 저 정도면 늑대인간 나오겠대요! 하하하하하하 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지금 날방가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춥고! 배고프고! 제가 유튜브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사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시대! 뭐 아무거나 올라와라! 아이! 젠장! 해파리라도 올라와라! 해파리! 아! 젠장! 아이! 아이! 시댁! 좀 전에! 저기 앞에서! 숏파이트가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젠장! 에이! 시댁! 안한다! 안해! 아이! 젠장! 네! 이상 시방에서 야낙을 해봤는데요! 춥고! 배고프고! 고기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요! 하하하하하하 네! 저는 당분간 시방쪽으로는 오줌도 안 울 계획입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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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